송교창 선수의 덩크슛 특히나이 송교창 선수의 덩크슛 오늘 플레이스 캠으로 따라가 봤을 때 참 역시나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의 송교창 선수였는데 오늘 일단 25분 19초를 함께하며 13득점 3개 리바운드 특히나이 야주 성공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특히나 또한 높은 동부의 선수를 상대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볼 수 없고요 밀리지 않는 곳에서도 상당히 숙의 집중하는 모습의 송교창 선수 특히나 또 이 장면이 백미였습니다 이 통크슛 장면은 정말 압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공격, 수비, 런닝, 속공, 가담, 스피드 여러 가지를 지금 두루두루 해지는 송교창 선수라고 할 수가 있네요 앞으로도 많을 수 있습니다 nom 유 무대를